사랑해요 사랑해요 트로아TV 송꿈닷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신곡 발표한 사랑해라고 발표한 임영웅 트로트 가수에 대해서 송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영웅 가수는 1991년 6월생이며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로트에 출연해서 최종 2위 진을 차지한 가수이기도 하죠 2020년에 미스터 트로트에 우승하기 전에 2016년부터 왕성한 활동을 한 트로트 가수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아주 편안하게 부르기로 유명한 가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임영웅 가수는 고음 올릴 때나 제음 내릴 때 전혀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부르며 목에 힘을 세게 주지 않아도 아주 부드럽고 또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강점인 가수였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사고자를 직접 심폐소생술로 살리고 현장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주기도 했지요 그런 부분들이 손꿈에 나와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름처럼 오늘의 히어로 임영웅 가수에 대한 손꿈 부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선이 여기까지만 나왔고 두뇌선이 여기서 이렇게 쭉 진하게 나왔고 감정선도 이렇게 해서 굴곡이 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리 임영웅 가수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자 손꿈입니다 M자 손꿈 그 다음에 이수만 이수만도 그렇고요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재석도 M자 손꿈이고요 우리 최근에 했던 버락 오바마도 M자 손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M자 손꿈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M자 손꿈은 대박을 칠 손꿈으로도 많이 보는데 M자 구성을 하면서 이 운명선이나 재물선 그 다음에 이 사업선이 뒷받침이 되어졌을 때 이 M자 손꿈도 아주 희귀하지만 잘 될 수 있는 잘 풀릴 수 있는 그 손꿈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사는 임영웅 가수처럼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또 몸을 움직이고 노력한 사람들이 주로 이 M자 손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명선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선이 이렇게 쭉 짧게 나왔어요 이 생명선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 원래 생명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고 진하게 길게 나와야지 아주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하지만 아주 약하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운명선이 쭉 이렇게 가다가 아마 이 생명선이 이렇게 운명선으로 이렇게 살짝 붙지 않았을까 좀 추측을 해 보는데요 이 생명선이 짧게 굵으면서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이 짧은 생명선은 육체적 에너지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반드시 단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찜찜한 부분이 많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선이 운명선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생명선이 짧을수록 건강에 유념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생명선이 운명선을 이렇게 타고 간다는 것은 이 운명선은 직업운을 말하거든요 이제 본인이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 같아요 이분의 특성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노래를 정말 잘 선택하고 노래도 잘 부르지만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선이 진하고 짧은 걸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 장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장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임영웅 가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장 트러블로 좀 고생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요 이 굵은 선이 가늘하게 또 길게 종종 생길 수도 있으니 건강에 유념하면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상처 부분인데 상처 부분인데 여기가 좀 이렇게 좀 다리가 따져 있는 걸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목에 대한 목에 대한 그런 아픔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편도선 임파선 그 다음에 열이 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머리에 얼굴 쪽으로 특히 그 기질이 약하기 때문에 이 상처 부분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쪽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뇌선을 이렇게 잠깐 보면요 두뇌선이 진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두뇌선이 이렇게 끊겼어요 여기까지 잘 나왔는데 여기서 끊긴게 좀 아쉽긴 해요 두뇌선은 좀 분석력이 강하고 진하기 때문에 의지력이 좀 강하신 분 같아요 또 판단력 이해력 사고력이 좀 높으시고 네 또 활동적이고 지능선이 높고 정신력이 아주 강한 손꼽입니다 근데 이 나이대에 이렇게 장애선이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사부터 100살이다 그럼 여기가 딱 50살이거든요 50에서 이쪽 사이 60, 70 정도 되면 분명히 뇌질환 뇌에 관련해서 어떤 피형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상인 것 같고요 음 그거 말고는 아주 좋습니다 진하고 길게 나온 걸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지력과 사고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두뇌선은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치밀하고 또 사물을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굵고 진하게 이렇게 좀 왔고요 마지막에 한 60, 70 정도는 이렇게 끊기긴 했지만 이런 타입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뇌질환 뭐 뇌질환 그 다음에 치매 뭐 그런 부분 다 있는데 이 나이대만 나이 드셔서 이 나이대만 조심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나 어 굉장히 어 이렇게 지능성이 높고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활동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정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딱 나왔어요 근데 부드럽게 되는데 이거는 좀 성격상 좀 직원을 많이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진하게 이렇게 잘 나왔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좀 갈라지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B외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B외선이 두뇌선을 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두뇌선을 말씀드렸잖아요 두뇌선에 이런 부분에서 이때부터가 뭔가 뇌로 침입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라면 지금 B외선이 두뇌선을 뚫었기 때문에 뭐 뇌줄종이나 중풍 수족마비 그런 부분이 나이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다행히도 여기만 뚫었고 운명선을 뚫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운명선과 생명선까지는 잔선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왔죠 근데 이제 이런 나이대 유년법을 보면 여기서 0살 여기서 100살이라고 하면 자 이 나이대는 한 5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뇌선을 봤을 때는 한 60으로 보고 그래서 55에서 60 정도에 분명히 뭔가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머리 쪽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임영웅 가수 같은 경우는 워낙 좋습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재물선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운명선도 지금 운명선도 쭉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까 제가 M자 손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운명선이 가서 이렇게 M자게 되면 이 M자는 손금 아니에요 근데 운명선을 갔다가 다른 운명선이 또 갔기 때문에 이걸 M자 손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M자 손금이 많습니다 부자들만 있는 M자 손금 임영웅 가수가 굉장히 타고 났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또 운명선이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무튼 일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운명선이 이렇게 가는 방향 속에서 또 재물선도 올라가고 책임감도 사업선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은 돈이 끊이지 않고 굉장히 많이 들어올 그런 타입이고 사업도 잘 내고 책임감도 강하고 일복도 많고 재물복도 많고 인기도 많습니다 이 재물복이 사실은 돈복도 있고 재물복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인생의 만족도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만족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초창기 때는 장외선이 있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걸 극복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사진상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금성대가 있습니다 금성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끼와 재능이 다분하다는 거 예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임영웅 가수는 진짜 끼와 재능이 다분하죠 이 금성대가 진하고 굵게 나와서 그러지 않을까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음덕선도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뭐 이 선들이 죽음의 선들이 내려오긴 했지만 자 여기서 깨끗한 걸 보니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나이대 여기서부터 빵살부터 백살이 한다면 여기가 5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이 때에 운명선에 뭔가가 운명을 타고 새롭게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초 부분 하초 부분에 또 임영웅 가수가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초 부분은 대장 그 다음에 신장 소장 뭐 그런 걸 관할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성이 굵고 짧으면 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요 자 크게 임영웅 가수는 재물복이 많고요 건강상으로는 크게 장 대장 소장 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뇌 쪽으로 오는 그런 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뇌졸중이나 뭐 중풍 그런게 꼭 오지는 않지만 올 가능성도 있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여기가 심장을 관할하는 관할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영사부터 여기가 백살이라고 하면 딱 가운데 가운데부터 좀 더 오죠 50 정도 되는데 어 이분의 50살 그 다음에 아까 50대 중간 두뇌손 중간 심장도 50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중간 정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 오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 재물은 많이 모아지지만 어 이렇게 건강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손금으로 어 분석이 됩니다 우리 임영웅 가수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 정말 숨은 영웅인 것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이른 사고자를 직접 심폐소생서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어 누구나 다 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손금처럼 의인을 가지고 있는 손금이 있습니다 의인 자 의인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 선들이 있는데 어 자 이런 귀인선이라고 귀인선 귀인선도 있고 책임감도 쭉쭉 올라가고 자 이런걸 봤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것도 많구요 어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런 선도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영웅 가수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손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요 또 편도 안 구움ended 도움드리니 ?", 처럼 watches sum 억else